음악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할 자리죠 시행령 전 시간에 법률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는 시행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면 2-2 용어의 정의 1번 용어의 정의 보면 1번 무창층이 나오죠 무창층 무창층 말 그대로 창이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지는 않죠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이 없는 층은 즉 피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난이 안 되고 연기도 안 빠져나고 상당히 위험해요 뭐하고 똑같냐면 지하층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지하층하고 흡사하다 그렇다면 무창층은 무조건 지상층이 되는 거겠죠 무조건 지상층이에요 지하층이 아니고 이러한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하 여기는 지상 이렇게 있어요 지상 몇 층 이렇게 층이 있다 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개구부가 있겠죠 창문 같은 것들이 있겠죠 뺑 둘러가지고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봅니다 1층 2층 3층을 한번 봐요 3층을 보는데 이 바닥 면적이 있겠죠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있는데 이 개구부의 합이 개구부 면적의 합이 바닥 면적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거 무엇이 개구부 면적이 무엇이 개구부 면적이 구멍이 뚫려있는 개구부 10개자 입구자 입을 열고 있다라는 거죠 입을 열고 있는 창문이나 기타 방화문이나 셔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면적 합이 그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면 그거는 무창층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창층으로 취급해가지고 걔네 위험도는 지하층과 같다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언제나 우리 법률에서 보면 지하층 무창층으로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하층과 무창층은 같이 다녀요 위험도가 같기 때문에 같이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구부는 무엇을 개구부라고 하느냐 개구부의 요건이 나오죠 아무거나 개구부라고 하느냐 일단 사람이 피난이 가능해야 개구부라는 거죠 피난이 가능해야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외워야 돼요 개구부의 요건 일단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 그것이 무창층이라는 것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30분의 1 그리고 개구부의 요건은 파, 도, 창, 높, 지 뭐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밑에부터 이렇게 외웠어요 지름 50cm 원이 내접하죠 개구부가 이러한 한계층이 있고 여기가 바닥에요 이 벽이에요 개구부가 하나 뚫렸어요 이렇게 뚫렸어 그러면 여기에 원을 넣어보는 거죠 어떤 원? 지름이 50cm 원 50cm 원을 넣어봐가지고 50cm 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50cm 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 50cm 원을 이렇게 쓰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구부로 50cm만 되면 머리가 빠져나가고 제가 머리가 크지만 저도 50cm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크기가 50cm입니다 그리고 높이 1.2m 이하 개구부가 있고 여기 바닥이 있는데 바닥과 개구부 높이 개구부 밑에 높이 얘가 1.2m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1.2가 넘으면 사람이 여길 넘어 들어가서 나가야 되는데 개구부로 나가야 되는데 뭐 점프해서 나갈 거예요 높이뛰기 선수도 아니고 충분히 나갈 수 있다면 1.2m 이 정도를 넘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살 창살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안 해야 된다 여기에 창살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이 피난해야 되는데 창살이 설치되어 있어서 뭐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이걸 열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되죠 창살이 설치되어 있지 안 해야 되고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해야 된다 여기를 여기를 나갔어요 일단 창문을 열고 머리가 빠져나가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누군가가 구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는데 딱 나갔는데 거기가 낭떨어지고 저거기는 바라요 그러면 그게 개구부예요 뚫려만 있을 뿐이지 절대 피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개구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로 공지에 면해가지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서 나가는 사람을 꺼내줄 수 있어야 그거를 개구부로 봅니다 쉽게 파괴되어야 된다 이게 유리창같은 거라고 하면 얘를 망치같은 걸로 깼을 때 파 깨져야지 안 깨지고 이게 방탄유리면 와서 아무리 깨도 깨도 안 깨지면 그게 개구부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 안 깨합니다 곤란할 수 있어야 돼요 파도 창 높지예요 저는 그렇게 외웠다 이겁니다 2번 소화설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소방시설이 나옵니다 소방시설 우리 법률에서 소방시설은 어디에서 정한다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곧 시행령이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령을 하고 있어요 정해진 걸 보좌의 거예요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소방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이래서 정하고 있어요 대장이죠 별표 중에 이래서 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일단은 다섯 가지가 있다 이거죠 소 소 피 용 활 이렇게 있어요 소화설비 경부설비 피난 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소화설비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소화설비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교재 소화설비부터 나옵니다 소화설비 말 그대로 불 끄는 설비죠 불을 끄는 겁니다 수동으로 불을 끄든 자동으로 불을 끄든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들은 대부분 기계설비들이에요 기계설비들은 소방 기계 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소화설비는 대부분 기계에서 나옵니다 기계 얘네가 화재안전기준 백 몇 번대에 있어요 101 102 103 104 이런 식으로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100번대에 있고 여기는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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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경보를 내주면 피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경보설비죠 그러려면 뭔가 경종을 내보내든 뭔가를 내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보설비예요 그러려면 다 보면 다 전기설비로 이루어진 겁니다 얘네는 다 전기예요 소방전기에서 거의 합니다 경보설비들은 소방기계는 거의 없고 다 전기죠 전기 얘네가 화재안전기준 NFSC죠 내셔널파이어 세이프트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안전기준 얘네 200번대에 있어요 201 202 203 20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 얘네가 300번대에 있어요 화재안전기준 300번대에 이렇게 있어요 301 301 302 303 304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무엇이 있어요 얘네 피난기구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유도동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그거하고 비상조명동 휴대용 비상조명동 이런 것들이 있죠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얘네가 400번대에 있죠 401이 상수도 402가 소화수조 저수조 이렇게 있는 거고요 소화활동설비 얘네가 500번대에 있어요 소화활동설비 6개가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봤고 이제 한 개씩 그 내부에 있는 설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하면 얘 소방기계죠 얘 소방전기죠 피난구조설비 기계전기 다 나와요 소화용수설비 거의 기계에서 나오죠 소화활동설비 기계가 있고 전기 부분이 있죠 6개 중에서 전기 중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무통 그리고 재연살콘무방 무선통신보조설비 그리고 비상콘센트 이건 두 개는 전기고 나머지 네 개는 기계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소화설비부터 봅니다 자 자 이번 소화설비 먼저 소화기구가 있어요 소화기구 이건 뭐 수동식이라고 분류를 하는 게 맞는데 또 완전히 수동식이라고 분류되지도 않아요 소 자 간이 있죠 소화 소화 기구 소화기가 있고 수동식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확산 자동확산은 말 그대로 자동확산이죠 보일러신이나 이런 데 보면 위에 비행잎처럼 생겨가지고 불이 나면 자동으로 터져서 쫙 나오는 거 그게 자동확산이고 얘는 말 그대로 수동식 소화기 들고 우리가 쏘는 거 그리고 간이 소화용구가 있죠 이 간이 소화용구는 종류가 또 나눠지죠 에어로졸식 투척식 그리고 소화약재 이외의 소화 간이 소화용구가 있죠 소화 약재 이외의 간이 소화용구가 있어요 그럼 소화약재 이외에는 뭐가 있느냐 마름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이 있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잘 나오는 거 다 이거 3개씩이잖아 이건 잘 안 나오더라도 3개짜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화약재 이외의 간이 소화용구는 뭐가 있느냐 3개 마름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 이런 거고 소화기구에는 무엇이 있느냐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구 간이 소화용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다 있죠 교재에도 있는데 이 부분 교재에 없죠 이 부분 교재에 없는 거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뒤에 가면 다시 한번 하지만 예 능력단위 나오죠 능력단위 소화약재 이외의 소화설비 얘네들 능력단위 마름모래 삽을 상비한 삽 상비하고 그리고 50리터 얘네들 50리터가 0.5단위죠 그리고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 진주함 얘네는 삽뿌라스 80리터가 0.5단위에요 자 이건 뭐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구조원리 구조원리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기억을 해놓습니다 하는 김에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소화설비에서 이제 얘네는 그냥 거의 수동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동확산이 있긴 하지만 분류를 자동확산을 여기다가 분류를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죠 이 두번째에 있는 자동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생기면서 분류가 따르게 분류가 된거에요 이렇게 찢어놨는데 분류의 방법이 이상하죠 수동하고 자동하고를 분류를 하던지 이건 뭐야 자동은 자동대로 해놓고 이쪽은 수동이면 수동이지 자동확산은 여기다 왜 넣냐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뭐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두번째 자동소화장치 종류들 종류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주 상 고 분 케 가 주 고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이렇게 그리고 상 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그리고 고체 에어로졸 그리고 분말 캐비넷 캐비넷은 어떤거에요 캐비넷은 우리 패키지같은거 쓰는거 패키지식 그리고 가스 이런식으로 외웠습니다 주상이 뭐에요 주상 주상 임금이 주상이었죠 임금이 죽으면 묻어놓는 분이 고분이죠 그걸 캐가면 도굴이죠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외우세요 외워야죠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선택적으로 기출문제에 봐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나온거 필수정리해서 간이소화연구의 종류 아까 했죠 애투외 에어로졸 투척식 외 그리고 외에는 마 팽 팽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삽상비 50리터 삽상비 80리터 0.5단위 그렇게 해서 자동소화장치까지 봤죠 얘네 소화설비 중에서 이 소화기구 소화기구 얘네가 NFSC 101 래요 101번에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죠 화재안전기준 책을 딱 여러분들이 피면 맨 처음에 얘네가 나옵니다 소화기구가 두번째 나오는게 뭐에요 NFSC 102가 되겠죠 얘는 옥내 소화전입니다 말 그대로 옥내 소화전이죠 옥내에서 쓰는거 호스는 40mm짜리죠 40mm 40mm 호스를 쓰고 방수구는 옥내에 있고 방수구는 당연히 방수구도 40mm짜리고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있죠 거기다 호스를 체결하고 호스를 전개한 다음에 방수구의 앵글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죠 그게 옥내 소화전입니다 옥내 소화전 소방기계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할겁니다 그리고 NFSC 103 세번째 얘네가 뭐에요 스프링클러 등이죠 스프링클러 등에는 물론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얘네가 103에요 화재환장기준 10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니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얘네가 103 A가 되죠 103이라고 처음에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만든 스프링클러 들어왔는데 뭐 104를 줄 수도 없고 104는 딴게 있으니까 물분모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A를 준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게 뭐에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2SFR 이라고 하는 거 2SFR 이라고 하는 거 이게 103의 B가 되는 겁니다 이거 3개를 합쳐서 스프링클러 등이라고 하는 거죠 스프링클러 등 그런 것이 이렇게 화재환장기준 넘바를 부여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분모 등이라는 것이 있죠 물분모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분모가 아니고 물분모 등이에요 등이면 물분모 이외의 기타라는 거겠죠 물분모 등은 물론 마찬가지로 물분모가 있겠죠 물분모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모가 있어요 미분모 소화설비 그 다음에 포소화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화액이 있어요 얘네는 다 뭐에요 수계죠 수계 물 쓰는 수계 소화설비 중에서 물분모 등입니다 그래서 물분모가 104에요 미분모가 104에 A에요 그 포가 105가 되겠죠 강화액은 말만 있어요 말만 여기에 분류에만 있고 화재환장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계를 보면 CO2가 있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하론이 있죠 그 다음이 뭐냐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소화설비 그것이 있고 분말이 있죠 얘가 106이 되겠죠 107이 되죠 이게 107에 A가 되고 얘가 108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물분모 등이 분류가 됐어요 물분모 등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분모 등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8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소화설비를 하고 있죠 우리 소화설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소화설비의 마지막 옥 외 소화전이 있어요 옥내 소화전이 있으면 옥내 소화전 옆에 옥외 소화전을 해주면 얼마 좋아 뭔 근거로 얘 102주고 얘는 109해줘요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줍니다 맨 나중에 옥외 소화전이 있어요 분류는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경피용 홀리니까 경보설비를 해봐야 되겠죠 경보설비 해봅니다 분류 여러분들 이거 소방하는 사람들한테는 소방시설의 분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방을 하려면 화재안전기준을 보지 않고는 소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소방설비든 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가지고 설치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화재안전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면 화재안전기준을 하느냐 구조원리에 가면 대부분이 다 문제가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다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쉽게 나오면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문제들이 나오죠 근데 구조원리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형식승인비 제품검사 기술기준 이런 데서 막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그때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구조원리가 기존에 있던 문제들은 다 화재안전기준에 있던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세요 그게 어디 있는지 주소는 모르더라도 나중에 관리사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아주 절실히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경보설비가 나오죠 200번대 쓴다고 그랬죠 화재안전기준 200번대에 분류되어 있는 거고 경보설비는 다 소방전기라고 했습니다 소방전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NFSC-201이겠죠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비상경보설비가 나옵니다 미화고 단독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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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에 있어요 비상경보설비는 뭐예요 비상경보설비는 발신기 세트 발신기 누르는 거 단지 하나 있고 거기에 표시등 하나 있고 경종 하나 있죠 그게 다예요 감지기는 안 달리는 거죠 감지기는 안 달려요 얘는 뭐만 달려요 얘는 감지기만 있는 거죠 따로 배선이 있는 게 아니고 감지기만 단독으로 달려서 밧데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택에 주택에 단독경보설비 감지기하고 뭐하고 소화기하고 의무적으로 이제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크게 200번대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202를 봅니다 202는 비상방송설비예요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의 탐지설비가 동작을 하면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수신기로 신호를 주고 그리고 경종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죠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수신기에 있는 신호를 이 비상방송설비에서 받죠 받아가지고 확성기로 스피커로 스피커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고서 방송을 해주는 거 이게 비상방송설비죠 어디 202번에 있어요 그리고 NFSC 203 소방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자동화재 탐지설비죠 자탐이라고 하는 거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중개기 수신기 발신기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경보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피난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자탐이죠 자탐 소방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비싼 거죠 그리고 204 얘는 자동화재 속포설비죠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있는 감지기에서 신호를 받죠 수신기가 신호를 받고 그 수신기가 연동해서 자탐으로 자속으로 신호를 주면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 녹음되어 있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소방관사에서 전화를 받으면 여기 주소가 몇 푼지고 여기에 화재가 발생하겠습니다 라고 녹음된 거를 전화를 걸어주는 거 그게 자동화재 속포설비입니다 하나가 빼먹고 왔네요 여기 자탐이 있죠 여기 203에 자탐이 있으면서 여기에 뭣도 같이 있어요 시각경보기 같이 있죠 시각경보기의 용도는 뭐예요 용도는 경보해 주는 거죠 경보 우리가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피난을 할 때 듣는 건 뭐예요 경종소리죠 경종소리를 듣고 아 화재가 발생했구나 하고 도망을 가는데 청각장애인들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시각경보기를 보고 피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보해 주는 거예요 경보 이것도 같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어요 화재안전기준에 일단 분류는 법에서 이렇게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 분류한 것들이 분류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되느냐 이거는 화재안전기준에 있다는 얘기예요 화재안전기준 누구 곳이 소방청장 곳이라고요 205번 205번 뭐예요 이거 누전경보기죠 누전경보기 계약전류 용량 100A를 초과하는 뇌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에 설치를 하죠 해가지고 누전이 발생하면 삐익하고 경보를 해주는 거죠 몇 데시벨로 70데시벨로 나머지들은 대부분 90데시벨인데 얘는 70데시벨로 경보를 해주죠 그런 것이 누전경보기입니다 뇌화구조면 뇌화구조면 누전경보기 안 달죠 전기에서 ELD나 이런거 다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거보다 작은 것들 안 달는 것들에는 우리 소방꺼 누전경보기를 달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게 가스온설경보기 있죠 가스온설경보기는 화재안전기준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가 있어요 통합감시설 통합감시설은 지하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하구에 설치해서 얘네 자동화의 속도설비처럼 화재가 나면 소방관서에 연락을 해주는 거죠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구에 설치하는 설비중에 우리 기계설비 중에 보면 지하구에 설치하는 거 무엇이 있어요 소화활동설비에서 연소방지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소화활동설비이기 때문에 화재안전기준 500번대에 있죠 NFSC 506에 있어요 만약에 통합감시설을 찾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딴 데 이쪽에서 뭐 200번대에서 찾으려면 없어요 없어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류가 이렇게 돼있다라는 거 이거 셈에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아 이렇게 분류가 돼있구나라는 넓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경부설비를 다 알아봤죠 경부설비 대부분 다 알아봤습니다 빠진 거 없고요 그리고 피난구조설비 경부설비 3번 4번 4번 피난구조설비 이게 3번이 되겠죠 피난구조설비 교재 4번이라고 돼있죠 원래 이제 분류에는 이게 세번째 분류가 되는 겁니다 다섯개 중에서 지금 여기 우리 교재는 뭐가 됐어요 용어의 정의부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숫자가 잘 안맞아 있는데 그렇게 돼요 어쨌든 얘는 구조설비는 크게 네가지로 나눠집니다 P 인 유 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등 유도폐지 피난유도선 이런 것들이 있고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얘를 301 302 303 304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뒀습니다 피난기구는 말그대로 피난기구에요 무엇이 있어요 피난기구의 종류 교구 MS trucks 202 10 개에요 이렇게 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못 외우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는 익혀 놓으셔요 피난기구 9 numéro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왕관기 공기안전매트 그리고 간이왕관기 피난사다리 다수인 피난장비 그리고 승강식 피난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교재에 있나요? 교재에 세가지만 이렇게 해놨네요 피난기구에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고 화재안전기로 정하는 것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난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원리에 가면 다 할겁니다 어디에, 지하층에는 이 중에서 뭘 설치할거며 3층에는 뭘 설치하고 4층 상층에는 뭘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다시 할겁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용도가 다중이용업수다 하면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고 또 조산소다, 의료시설이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할거에요 그건 구조원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종료만 알아보고 가고요 인명구조기구에는 뭐가 있어요 인명구조기구 방공인이 있죠 방, 공, 인 방열복, 방화복 방화복 방열복은 열까지 차단하는거 은색처럼 생긴거 그리고 방화복은 불꽃을 차단하는 불꽃을 차단하는 뭐에요? 약간 뭐라 그래요? 황토색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방화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이바, 헬멧 헬멧 그리고 장갑 보호장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화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죠? 공기압축기 공, 어 뭐에요? 공기호흡기죠 공기호흡기 급하게 달리니까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공기호흡기 압축공기를 뒤에다 메고 다니는거죠 주로 뭐 산 어쩌고 하는 메이커에서 나온걸 거의 대부분 쓰죠 소방관들이 메고 다니는거에요 압축공기에요 이거는 압축공기로 호흡을 하는거 그리고 인공소생기 이 인공소생기는 산소죠 산소 그래서 이런 인명구조기구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7층 이상의 호텔 그리고 5층 이상의 병원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근데 5층 이상의 병원에는 얘를 면제해주죠 인공소생기를 면제해줘요 왜 면제해줘요? 병원에 인공소생기 많다 이거에요 산소호흡기 많다 이거죠 그래서 면제를 해주는거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7층 이상의 호텔 5층 이상의 병원 호텔이 더 높아요 병원보다 그렇게 해서 피난구조설비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화용수설비죠 교재는 5번인가요? 네 5번 자 그렇다고 해요 우리 어쨌든 네 번째니까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말그대로 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가는게 소화용수설비에요 이걸로 불 끄는게 아니에요 그중에 첫번째 상수도 소화용수설비가 있고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어요 얘가 401 얘가 402 이렇게 되어있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건물 앞같은 데에다가 소화전이 하나 딸랑 서있죠 그래서 거기에 65mm 호스를 끼는거에요 소방차가 갖고와가지고 끼워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간다라는거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쏠수도 있고 상수도 75mm 상수도에 연결해요 75mm 상수도에 연결해서 이 소화전은 100m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수도에요 수도는 75m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소화전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겠죠 이 소화전의 구경은 100mm 이상이에요 이상이고 얘 호수기 오는건 당연히 65mm죠 이거 하나 설치되면 여기 반경 얼마까지 가봐요 140m 가봐하죠 이런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화수조 저수조 얘네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했던 소방용수시설 중에서 소방용수시설 소급저가 있었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그 저수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니까 이것도 뒤에 가가지고 우리 구조원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여기는 여기까지 소화용수설비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로 갑니다 소화활동설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죠 소화활동설비는 소방원들이 소방대가 와가지고 소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화활동설비라고 합니다 소화활동에서 주로 조명을 활용하거나 조명을 쓰려면 깜깜한데 조명을 쓰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비상콘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와서 물뿌리기 위해서 연결송수관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분류에서는 다섯번째 분류 소화활동설비 이것도 암기를 해야죠 여섯가지 암기합니다 재 연 살 콘 무 방 저는 이렇게 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외워야 되겠죠 재연설비 그리고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그리고 비상콘센트 비콘이죠 비상콘센트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통 그리고 연소 방지설비 이렇게 여섯개 얘가 501 502 503 504 505 506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요 화재안전기준에 먼저 재연설비로 보면 재연설비 501에 분류가 되어있는데 재연설비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죠 NFSC 501이 있고 NFSC 501에 A가 있어요 A가 있어 그럼 501은 뭐냐 얘는 그냥 재연설비입니다 재연설비인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건 거실재연설비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도 재연설비죠 그런데 굳이 분류하자면 얘는 부속실재연설비입니다 원어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재연설비라고 되어있어요 너무 길죠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부속실재연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얘네 501은 거실재연이라고 했죠 이러한 실내가 있어요 이게 바닥이고 이게 천장이에요 화재가 나죠 화재가 나서 연기가 막 올라가죠 올라가면 위에 측부터 쌓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죠 쭉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 사람이 서있죠 사람이 피난하고 있는데 이 실이 넓다 이거예요 넓어 그래서 피난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코 위치까지 내려오면 얘 잘못하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펜을 설치해서 배출을 해주죠 배출을 해주고 여기에서는 급기를 해주죠 급기 신선한 공기를 급기 해주고 위에 연기는 배출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만큼을 뭐라고 그래요 청결층이라고 합니다 청결층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청결층 확보 그래서 수평피난을 하는 거죠 수평피난 수평피난 그리고 뭐를 해요 급배기를 하죠 급배기에 의한 이런 청결층을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호화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청결층을 확보하는 거예요 목적은 청결층 확보입니다 청결층 확보 그것이 뭐라고 거실재현이라고 거실재현 거실재현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속실재현을 공부할 거예요 부속실재현은 높은 층의 줄을 설치를 하죠 이러한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11층 이상이 되거나 이런 데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해가지고 이쪽이 거실이고 이쪽이 부속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계단이 있어요 불이 났어요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피난을 하죠 피난을 할 때 이쪽 문을 열고 가죠 문을 열고 부속실로 들어왔다가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부속실이 없다라면 이게 만약에 없다라면 이 문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연기가 바로 따라 나와가지고 계단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죠 피난 못하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속실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여기에다가 뭘 설치를 했어요 덕트를 설치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놔가지고 여기서 화재가 나면 바로 바람이 신선한 공기가 막 나와요 전층에 막 신선한 공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부속실의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얼만큼 40파스칼 이상 여기가 여기보다 40파스칼 높은 거죠 이게 따로 올라오라고 해도 연기가 이쪽으로 올라오라고 해도 이쪽에서 나오는 공기가 더 세니까 이게 더 세니까 얘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문이 열렸을 때 못 따라오는 거 그걸 방연풍속이라고 하고 바람길에 부딪혀가지고 얘가 이기는 거 그걸 방연풍속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방어하는 풍속 그리고 문이 닫혔을 때 압력이 얘가 높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연기가 이쪽으로 틈새로 못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를 차압이라고 하죠 차압 차압은 40파스칼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계단을 보호하는 거예요 얘 계단 얘는 계단 보호가 목적이에요 계단 보호가 목적이고 급배기 가위라 얘는 급기 가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쪽에서 배출도 하긴 하는데 원래 이쪽만 보고 여기서는 급기 가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피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거라고요 개념은 잡고 갑니다 개념은 다 여기서 잡고 나중에 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구조관리에 가면 할 거예요 재현설비를 일단 대충 알아봤고요 재현설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연결 송수관이죠 연결 송수관 1번을 재현설비 잡고 2번을 연결 송수관 재현설비는 왜 이게 소화활동설비에 들어가요 피난설비하고 비슷한 거죠 피난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왜 소화활동설비에 들어가냐면 피난도 하지만 이 연기를 제거해줌으로써 소방대가 와가지고 소방활동에 소화활동에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피난도 있고 소화활동도 있고 그렇지만은 굳이 분류는 소화활동에다가 해놨다 이거죠 연결 송수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대가 와가지고 쏘는 거죠 이러한 건물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송수구를 이렇게 설치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송수구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방수구들을 다루는 거죠 다뤄놔가지고 스프링클러도 쏘고 옥래소화단도 쏘고 쏘고 다 쐈어요 물이 없어 이제 건물에 물을 다 쐈어 그러면 소방대가 와야 되겠죠 소방차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죠 그리고 계단으로 소방대원이 뛰어가죠 뛰어가가지고 여기 뭐 이 근처 이 층에 있던 다른 층에 있던 호스가 있어요 호스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 호스를 연결해서 쏘는 거죠 얘는 65mm죠 방수가 65mm짜리를 씁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사람이 직접 가서 소방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소화호스를 연결해서 쏘는 거 그게 연결 송수관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살수가 있죠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는 주로 지하층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다라고 치면 이 위에 층에서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직접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끄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지하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층하고 무창층은 피난도 안 되고 일단 연기에 휩싸이면 거의 사망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는 거 서로 안 들어간다고 하겠죠 아 니가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죠 야 그럼 니가 들어가 봐 아 그러지 말고 니가 들어가세요 그랬나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송수구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러고서 여기다 헤드를 달아 놓은 거죠 지하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런 거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니가 들어가세요 니가 들어가세요 할 때 아이 그럼 내가 쏠게 하고서 여기다 물 딱 넣으면 그냥 넣으면 개방형 애들아 이렇게 물이 쭉 나와서 끄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폐쇄형도 있지만 대부분 개방형 애들을 쓰는 거죠 이게 연결살수 네 번째 비상콘센트 비코는 이 건축물이 11층 이상이면 그 11층 이상층에 설치하는 거예요 11층 이하는 설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할 때 쓰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조명설비나 또는 뭐 기타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소화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화재가 나면 상용전은 거의 정정될 확률이 거의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콘센트는 일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활동할 때 쓰는 거 이게 비상콘센트입니다 얘는 소방전기에서 대부분 하고요 그 다음 무통이 나오죠 무통 무통도 마찬가지로 소방전기에서 쓰는데 대부분 이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통제는 1층에서 대부분 하죠 소방대장이 1층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하층 같은 데에 불을 끌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무전이 안 터지죠 거의 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 같은 데에 뭘 연결해놔요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누설동축 케이블이나 안테나 같은 걸 설치를 해놔가지고 무전이 터지게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30층 이상 건축물이면 16층 이상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건물 올라가면 요즘에는 뇌화구조가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층만 올라가도 무전이 잘 안 터져요 그래가지고 16층에는 무조건 무통을 다르라 16층짜리 건축물에 16층은 안 달아요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부터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는 대부분 달고 6번 연소방지설비가 나오죠 연소방지설비는 어디에 다 나는 거예요 지하구에 달죠 지하구 이러한 지하구가 지하속에 묻혀있다 이거예요 쭉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지나가냐면 선로들이 쭉 지나가겠죠 전력통신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가요 그랬을 때 뭐 이쯤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쪽으로 타들어가고 이쪽으로 타들어가겠죠 타들어갈 때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이 부분에다가 물을 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송수구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헤드를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서 쏘는 거예요 물을 쏴가지고 이 부분을 적시는 거죠 다 적셔버려요 그럼 여기서 불이 타서 들어가다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연소 이게 연결할 때 연자예요 이을연자 이어서 타는 걸 방지한다 해서 연소 방지 설비가 되는 겁니다 연소 방지예요 타고 타고가 아니라 이어서 타고 이어서 타고 방지 그랬을 때 얘는 350m 이하마다 살수구역 한 개 설치하죠 설치하는데 이 살수구역은 이 살수구역의 길이 3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m 이상 크면 클수록 좋겠죠 뿌려지는 데가 돈이 더 들을 뿐이지 그리고 얘는 350m 이내마다 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전기를 하셔도 그래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소화 설비부터 소화 활동 설비까지 소방 시설을 다 알아봤습니다 소방 시설 이제 무엇이 있는지 거의 다 한 거니까요 대부분 여러분들 개념 잡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방 대상물이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떤 것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느냐 뭐 특정 소방 대상물이 특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용도 별의 용도 용도를 나눠 놓은 것들인데 그 용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화했습니다 소화했습니다